추천 라이브 올려달라고 요청해보려는게 아니라 요청하면 해줘 근데 얘랑 방송할지 몰라서 깜빡하고 말을 안했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화내는거 아니에요? 아 저 원래 그래요 방송 컨셉이 원래 그렇습니다 야 누가 너한테 결혼해달라는데? 너 좋겠다 결혼해달라는 애도 있어 왜? 지금 몇시에요 시간이? 10시 80분 야 나는 결혼해달라는 사람이 없어 왜? 응 결혼해달라는거야 아 XXX 여기 들어와서 이거 보고 앉아있다 저거 저거 탱크로 밴드는데 저거 저거 배신자 XXX 이 배신자놈 어? 흐흐흐흐 야 너는 XXX 너 자꾸 그렇게 할거야? 너 니 카카오티비 들어와서 봐야지 어? 가뜩이나 시청자가 없는데 흐흐흐흐흐 그럼 결혼해달라 누가 야 닥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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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방송은 여러분들 알죠? 고품격 벌어 감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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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니가 여자야 내가 여자야? 야 니가 결혼한 거라고 하면 니가 형 전화해주세요 그러니까 니가 여자인 거야 그러면?